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식 눈법 2. 미국의 약한 능력 3. 한 통의 전화가 전체 경제를 구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조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지식 이어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 KLF라고 불리는 한국식 자연 농법에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식 자연 농법은 화합비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에 있는 천연 기생물과 자연에서 나온 부산물만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KLF를 활용하는 미국 농업회사와 농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산 쌀이 가장 고급 쌀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식 자연 농법을 이용했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이자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KNF 자체가 브랜드처럼 홍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의 농업 관련 매체들도 한국식 자연 농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미국에서 대표적인 쌀 생산지는 캘리포니아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이지만 최근 미동부의 뮤저지 주가 3대 쌀 생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쌀로 유명해진 뮤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뮤저지는 한국식 자연 농업 기술에 따라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폐항될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조성하여 인체에 유익한 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농업계에서는 한국식이 고판경보호와 유기농이 직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 중에는 KNF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크리스 트럼프는 KNF 방식을 전문 농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땅 넓은 미국에서도 대규모인 800에이커 330만 미터의 규모의 농장을 몇 대째 가족과 함께 유기농법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2005년 그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면서 벌렛대가 몰려들었고 마카다미아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됐고 수확한 작물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상품가치가 없었죠. 나무들은 죽어가고 적은 수확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자 농장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농장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을 유지하면서 벌레를 잡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미국 전역에서 구해온 약들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값비싼 약을 사다 퍼부었지만 나무들은 죽어갔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받았지만 계속된 농사 실패로 집도 잃고 농부에게 목숨과도 같았던 농기구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농장을 재건하기 위해 애지중지 키워온 유기농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기농법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이어가던 중 크리스는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식 자연 농법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미나를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식 자연 농법은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 방법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글썽거리던 크리스에게 KNF 세미나 관계자는 한국 농촌에서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님 한 분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장님은 우선 막걸리를 구해오라 고액고 냄새라는 땅의 막걸리를 희석해뿌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당장 막걸리를 구해왔습니다. 막걸리 희석액을 뿌린 밭은 처음에는 더욱 고약한 냄새를 뿜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막걸리에 식초를 섞어 3개월간 숙성시켜 유기산으로 만든 뒤 페트병재로 밭에 놔두면 빗물에 넘친 막걸리 유기산이 토양에 스며들어 병균의 전염을 막아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장님은 여름철 햇볕이 내리쬐 때 막걸리 유기산은 증발산을 만들어내 훈증효과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알려주었는데요. 크리스는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었지만 그대로였다고 말합니다. 막걸리가 유기농법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막걸리의 미생물은 미국 헬계사, 자연의 분해자로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식 자연 농법을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식 자연 농법을 창시한 조한규 자연농업연구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한규 원장은 친환경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1966년부터 50여 년 동안 자연 농업을 읽고 왔습니다. 미국의 농업 매체들도 그를 KNF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록할 정도인데요. 14세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조 원장의 자연 농업은 부친의 전통농사법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부친은 김장김치톡에 김치국물이 남으면 그것을 인분통에 퍼밍고 물을 섞어 도름을 묵힌 뒤 퇴비가 되면 밭에 뚫는 미생물 발효 퇴비법을 고수해왔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으로 모두가 전통농업을 무식한 농업이라고 배척할 때도 19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때도 꿋꿋이 땅을 믿고 농사를 지어온 사람입니다. 흙만 건강하다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벼에 이삭이 훨씬 많이 열리고 돼지 변도 미생물 분해만 제대로 된다면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퇴비가 된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믿고 오랜 세월을 농사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뜻있는 농부들에게 전해지며 전국 1만 6천 세대가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은 수확이 적다는 폭면도 깨졌습니다. 조 원장의 자연 농업으로 지어진 변호사는 생산비는 60% 줄어들고 수확은 20% 올랐습니다. 한국에 온 크리스는 조 원장을 만나 기계적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자기 자신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농축 부산물과 토창 위생물을 이용해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한국 전통 방식은 마치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연 농업은 제초재 및 화학농약 대신에 각 지역에서 나는 토창 위생물과 자연의 농축 부산물을 활용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땅에는 우리 막걸리나 우리 바울 미생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한국산 재료로 토양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산 유기물과 막걸리를 조합해 지력을 높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땅의 힘이 다시 회복되자 마카다미아 너트나무가 이전과 달리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쌀은 물론 한국 채소들도 재배합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KNF를 통해 농작물과 땅이 결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 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66개국 100만 농부들에게 한국식 자연 농법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농장에는 자연 농장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있으며 미국 전학에서 농부들이 한국 전통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 때를 지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한국식으로 쌀을 재배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벼농장을 운영하는 블루무네이커는 한국식 농법을 이용해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쌀 제품은 현미와 흑미, 이 두 가지를 섞은 호남미 등이느라 위조터나 파이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탈리아 쌀도 이곳에선 한국식으로 재배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농장 쌀에 대해 한국식 자연 농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필요 없고 중금속에 오염되지도 않았다고 전합니다. 블루문 에이커를 비롯한 뉴저지의 농장들은 한국식으로 재배했다는 점을 브랜드처럼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건강에 좋은 알곡물들이 급부상하면서 쌀로 만든 음식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산 쌀 품목 외에도 한국식품의 주로 생산, 소비되는 쌀 품종 재배, 한국식 유기농 농법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전통식으로 조성된 땅은 물을 더 잘 수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뿌리로 흡수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곡물은 강한 세포막을 형성해 건강한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농약과 비료를 받아들여 대량 생산을 하며 땅을 해치는 동안에도 꿋꿋하게 한국 땅을 지켜낸 우리 농부들의 땀방울은 현재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다 영화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참 인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 음식은 덕보기에도 상당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이겠지만 이게 흔한 자취생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든 나무라며 닭 지운 밥 그리고 따끈한 국까지 어디 하나 거를 타선 없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콩나물하며 시금치하며 버섯 볶음하며 무엇 하나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국 역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먹음직스러운데요. 물론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렇게 차려 먹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심 식사 안기 정도는 이렇게 전부 갖춰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급식, 대학생 친구들에게는 학식,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분들에게는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를 통틀어서 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라나는 친구들이 먹는 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한국 학교 급식을 보기 전에 일본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을 보면 한눈에 봐도 작은 식판에 국과 밥, 우유와 빵, 나물과 과일 등이 놓여 있습니다.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엔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 양입니다. 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고기 반찬 또한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반면에 한국 학교 급식을 살펴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과 계란말이, 깍두기, 오이무침과 건더기 가득한 북에 아이스 옹시라는 간식까지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밥과 부침개, 스테이크, 김치와 버섯 볶음, 그리고 대접 한가득 담긴 감자탕의 건강을 생각한 사과 즉까지 정말이지? 이게 공파라고?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의 친구들이 먹는 이런 급식 사진을 보고는 굉장히 부러워한답니다. 일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 브라질 등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인들이 이런 급식을 보고는 충격받고 놀라곤 합니다. 물론 공짜라는 점에 한 번 더 놀라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급식을 먹고 자란 어린 친구들이 학식을 거쳐 서해로 나가 구내식당에 급식을 다시 한 번 들고 나는데 이때도 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아이들이 먹었던 급식 사진에서도 알 수 있고 가장 앞에서 보여드린 자취생의 밥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발하며 그릇하며 한가득 푸짐합니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건 덤이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구내식당에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또는 김밥 천국 가서 스페셜 정식을 먹는다든지 회사 동료들과 부대찌개 한 그릇 주문해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면서 정겨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외국 어느 곳이라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간단하게 한 손에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끼닐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쩜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아침 점심 그냥 때우기만 하는 식사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침에 점심때 먹을 도시락을 싸와도 식당 한쪽에 땅콩잼을 발라 그냥 그저 그런 한 끼 식사로 때우고 난다죠. 하지만 한국은 또는 한국 회사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언감생심감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흔하게 아침 인사로 아침 먹었어? 저녁에 만나도 저녁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한국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한 끼를 그냥 빵 한쪽 먹으면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꼴을 못 봅니다. 밥주걱 한가득 담아줘야 주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최근 이런 한국인들의 밥심을 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화인데요. 물론 과거 현대차도 식사가 시원찮다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한국인들 곧바로 개선해서 어디 고국 레스토랑이어도 온 것 마냥 형형색색 오색 찬란한 색을 띠는 말도 안되는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딴 걸 어떻게 먹고 이만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지만 지금은 진짜로 이런 식단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와 구내식당 밥보고 군칭 돈건 처음이네 우와 밥 진짜 잘 나온다 제발 부러우니까 그만 자랑해 며칠이나 갈까 지켜보는 중 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한국의 다른 회사에 다니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현대자동차 한국본사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운영되고 있는 전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현대차 미국법인 구내식당 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여기가 마치 김밥촌북인가 잠깐 상상하게 되는 듯한 식단이 식판에 담겨있습니다. 김밥과 옆에는 어묵 가락국수 한 그릇 그리고 위에는 갖가지 반찬들이 놓여있네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또 어디 꼬리공탕 전문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사진에서 꼬릿꼬릿한 꼬리공탕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어디 미국 아니랄까봐 밥이의 라갈비 한두 덩어리와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가 한가득 담겨있네요. 이 밖에도 복날이면 삼계탕이 나오기도 하고 혹시나 또 급식 때문에 뒷말이 나올까 갈비탕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점심 먹으러 회사 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죠.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평생을 점심 식사로 이렇게 샌드위치 한 조각 먹는 게 겨우 전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한 미국 언론은 어제는 점심 먹을 시간을 내셨나요? 오늘은 그런 계획이 있나요?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점심을 먹는 미국 직장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오직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만이 점심 무렵 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 끼니를 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구태워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건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다는 핑계로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한국인들이 먹는 흔해는 점심 식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방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지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테리 랜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을 썼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다였던 8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랜드 사업의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갑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랜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업체들에게 영향이 오다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재 메모리와 I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자지 유지하려는 의도로 포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들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위협주 부지는 미식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피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적으로 중국을 제지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범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축인 랜드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튼 정부가 날개를 타라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232단 랜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제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티지필 정도로 바빙에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렘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부대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세계 반도체 측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과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내의 영업기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입천여겐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이로시마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렘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얼린 컨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렘과 랜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랜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 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에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입각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산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삽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며 랜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율은 경쟁사 대비 5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되 디램 맞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업데 최대 규모인 54조원 투자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삽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초걱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시기와 공정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시대를 열며 기술의위를 확보한 데 이어 G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금 메모리를 양산하고 랜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천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드러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